한강변 정말 좋은 거는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가 다 한강변, 강남북을 통틀어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강변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이면서 향후 5년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가 분양이 될 수 있는 이곳의 투자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 지역, 정말 향후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서 나왔는데요. 청약 경쟁률 얼마다? 바로 367대 1. 평균 경쟁률이 거의 400대 1 가까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것처럼 광진구 자양동, 지금 저평가 돼 있고요.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교통편, 더블 역세권이면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무려 거의 400대에 가까운 정말 청약 경쟁률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쟁률이 높으면 향후에 입주할 때쯤 매매가 얼마나 될까요? 평당 최소한 5천에서 6천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와 아파트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성동구, 마용성동구죠. 마용성 중에서 성수동의 1구역이 세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300세대 좀 안 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 확정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광진구 자양동과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활발하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 두 지역 자체가 앞으로 5, 6년 안에 한강변을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향후 5년 내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어디일까요? 제가 세 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5년 내 한강변에서 최고가 브랜드 단지 아파트를 변화할 수 있는 지역 어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수동과 자양동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동과 자양동 라인은 강남권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타고 가시면 한정거장이면 바로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차량으로도 5분 10분 그리고 한강변 뷰를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공공재개발이 아니고요.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실투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향후 30억이 넘는 한강변 뷰를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접변가 돼 있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소액으로 해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5년 내에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시는 지역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양동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옆 동네가 성수동이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바로 다리를 하나 넘어가시면 강남권역에 있는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영동 3인방 즉 압구정동과 성수동 자양동 라인이 향후 최고의 부천으로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로 압구정동 청담동 라인이 최고가 펜트하우스와 강남권을 대표하는 멤버급 재건축 단지로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서울 아크로포레스트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재개발 사업들 바로 옆 동네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바로 하단부에 있는 삼성동 GBC와 압구정동 성수동 자양동 라인이 향후 최고의 한강변 브랜드 대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권이면서 한강변 뷰를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공공이 아닌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번째로 강남권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차량으로 5분이면 압구정동, 삼성동, 청담동을 다 이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의 프리미엄이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양동 일부 구역, 자양동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사무실을 개소를 했고요. 본격적인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재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한강변을 대표하는 브랜드 대단지에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대한 보도자료 살펴드리면 한남동이나 압구정, 성수동, 자양동, 똘똘한 한 채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84제곱미터, 즉 삼삼평대 아파트가 20억대 아파트를 찍은 지역은 강남권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오는 지역들에서 최고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광진구, 자양동은 최고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투자금,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2억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30억대가 넘는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의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투자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러느냐. 임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또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 투자금 2억이라는 소액, 또 집값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투자금액 2억 정도로 7, 8년 정도의 기다림만 갖고 계시면 한강변의 명품 아파트, 30억, 40억 대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올해 최고 투자 승부처, 지금 이사 대책 이후로 시장 상황이 좀 혼란감에 의해서 주춤하고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공급은 더욱더 없어지고요. 한강변의 투자 가치, 강남권의 똘똘한 채 쾌국가 경신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자양동과 한강변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강남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야경, 또 낮에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뷰를 볼 수 있는 정말 최고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정말 0.01%의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자양동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투자 기회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본격적인 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되면 이런 기회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니까 눈이 쫑긋하게 됩니다. 일단은요. 향후 투자 방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전부관님? 네, 광진구 자양동 개발이 될 지역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일부 지역만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취년에 사무실이 개조가 됐고요. 앞으로 투자의 그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양동 투자로 해서 명품 한강변 브랜드 아파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초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향후에 개발 가치로 인한 높은 시세 차이, 마지막으로 한강변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입주권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또 올해 승부를 걸 수 있는 투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양동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이 된다거나 일부 지역은 또 신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배제를 하시고요. 추진회가 개조가 되고 앞으로 정말 단기간 안에 브랜드 대단지에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투자 지역과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투자할 때는 정말 향후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강변 명품 아파트의 집주인,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